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어요 뭐요? 제일 사람을 잘 꼬실 것 같은 조합 이라고 사실 네 명이 가장 안 꼬... 저희 네 명이 가장 순수한 여러분 수습해 수습해 우리가 가장 제가 수습해드릴게요 저희 넷이 제일 순수하고 이 마른 즉슨 설환 언니의 말을 해석해드리자면 저희 네 명이 의외로 제일 낙도 많이 가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거에요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말이 혼나죠 네네 꾸끈하게 가시진 않네요 좀 갇혀있는 멤버들이 다